이번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가 그동안 참 요령껏 잘 이렇게 피해 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피해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침 신문은 뭐 전부가 다 이재명 관련 그런 기사네요. 원껏 그냥 신문에 나와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 저수지 폭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재명 성남시장 의 인허각에 대한 결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천억 정도의 차액을 남기는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저수지가 이제 서서히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몇 가지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출소한 이후에 유동규 씨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그런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작심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자신이 맡아야 될 그런 몫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자세가 엿보입니다. 남욱은 매달 화천대유 운영비로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1500만 원을 줬다 쉽게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천억 정도의 차액을 업자들이 누리게 됐는데 이 정도야 그야말로 가벼운 거죠.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억 원을 전달하고 그 이후도 1억에서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줬다 이래도 싼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욱 천하동인 1호 37.4%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이재명 시장 측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재판 과정 에서 검찰 공소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이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핵심 그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정언을 한 거죠 오늘 중앙일보대 톱뉴스도 뭐 이런 겁니다 남욱의 이재명 저수지 폭로 화천대유서 월 1500만 원을 줬다 상단 좌측에 이재명 웃음기 없이 4분 10초 발언 정진상 구속 언급 없이 민생 본인이 가장 최적 건인 좌측과 우측이 다 지금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입이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서 이재명 수사로 바로 직격을 하겠죠 우섬길을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지사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당선될 때도 선거 자금을 마련했다고 법정에서 정언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 하게 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과정에서도 자금을 댔고 2018년 지방선거 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자금을 댔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권력의 끈이 이미 끊어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형량 가맹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각각 다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지사에 당선될 때도 선거 자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정언을 한 겁니다 남욱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유동규 모르게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도지사 선거 비용을 지급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네요 2018년 지방선거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선거도 사전투표 조작이 많이 성행됐을 것을 보거든요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묻자 김만배 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내가 돈을 줬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 그냥 형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남욱 씨는 금액과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는 금액은 정확하게 얘기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8년 선거 이후에 도지사 선거 이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유동규도 모르게 정진상 실장하고 직접 얘기해서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대부분 유동규 씨가 게이트 담당자였죠 돈을 만들어서 김용 씨와 정진상에게 전달한 책임을 맡았는데 유동규 씨를 우회해 가지고 직접 정진상과 그렇게 거래를 했다 이런 내용이냐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들었느냐 이렇게 묻자 남욱 변호사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4억 원을 전달했고 그 이후에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더 전달했다고 하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아마 위만 현미에 해당할 건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침 2018년 지방선거에 성남시장 재선을 마치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 소위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거 사기범들은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시운전을 한 거 아닙니까 시운전을 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을 했죠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쉽거든요 그냥 선거 조작지를 해 가지고 선거를 이기는 것이 쉽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확인하게 된 계기가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당선시키는 데에서 이제 재미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18년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조작됐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서울특별시에는 25개의 여러분들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청장이 25명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25명의 구청장 가운데서 24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그리고 서초구청장인 조은희 씨만 여러분들 바로 국힘당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24자리 가운데서 한 21자리 그러니까 한 19자리나 20자리는 호남 출신들을 박았고 구청장에 그 다음에 두 자리는 한 사람은 처가가 여러분들 호남이고 한 사람은 시대교 호남인 사람을 박았으니까 23자리 정도를 호남 출신들로 다 서울구청장을 다 채운 거죠 그렇게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그것이 5년에 거쳐서 다행이지 20년 50년 정도 여러분들 계속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국물도 돌아갈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던 당시에 2018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의 부청장 군수 시장선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 18%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18%를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고양시하고 여러분들의 이천시를 빼고 나면 다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18%까지 조작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조작 가장 조작을 많이 한 곳이 연천군이네요 연천군에서 18.1%를 빼앗아가지고 18.1%를 빼줬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소를 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선거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선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죠 거의 뭐 예술입니다 예술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2018년에 최고 8%가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9%는 얼추 18%의 이런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당선될 당시에 경기도가 48 뭐 예 경기도가 여러분들 31개네요 31개의 그런 선거구 가운데서 일어난 우편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그래프가 아마 경기도지사에서도 그려질 겁니다 선거자금도 받고 선거조작질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이거 다 여러분들 이렇게가 누가 가장 큰 덕을 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덕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조작질을 누가 했겠냐 주범이 누겠느냐 뭐 다른 거 볼 거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덕을 보는 정치집단이 될 것이고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은 하수인이겠죠 선거사물을 누가 담당합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련회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 데이터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고 이런 짓을 기획해가지고 뭐죠 실행에 옮긴 자들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을 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신문지상에서 뭐 다 소음들 떠들고 있지만 가장 그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조작상태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가는 길이 뻔한 겁니다 중국 비슷한 국가가 아니라 중국처럼 되겠죠 한 5천만 정도 한족을 넣고 그냥 한국에 풀어버리면 중국이 될 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10 Sedan objectives 첫 첫 보 공직선거 Seg